우리 체해가 요즘 너무 말라서 속상해 근데 속상해.. 슬퍼라는 말로는 부족한데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가 있을까요?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 안녕 학생 여러분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의 도연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맴 짓 맴 짓이야 맴 짓 맴 짓 맴 짓 means 마음이 찢어지다 그리고 마음이 찢어진다 그리고 찢어진다 그리고 찢어진다 그리고 슬퍼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슬퍼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맴 짓을 때 그리고 엘스의 엘스 정말 긍정적이 되고 진짜 게스트를 소화하는 게 경이로운 정도 오빠들 아플 때 맴 짓 인물나 이렇게 사연이 왜 꺼냈냐고 맴 짓이야 내 체해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맵찌시아 포토카드가 다 구겨져서 맵찌시아, 맵찌 일단 저희 콘서트 울지마, 빛이야 빛이야, 울지마 빛이가 울면 우리도 맵찌시아 빛이 울면 나도 맵찌시아 진짜 항상 사랑하고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, 나도 울지마 맵찌, 맵찌 감동 브레이크네 울지마, 빛이야 빛이 울면 나도 맵찌시아 사랑해, 나도 울지마 맵찌, 맵찌 디디 노은이 다운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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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최애가 너무 요즘 마른 거 같아서 속상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